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빵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해볼거는요 밤낚시입니다 밤낚시 자 보시면은 일반 그냥 초보자용 낚시대로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던지러 가죠 레쓰 고 자 여러분 자 이쪽에 낚시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조금만 기다리면 입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면은 이제 뭐가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대를 키워놓고 해루지를 하도록 할게요 칠뱀장어라고 진짜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는 좀 좀 맞춰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애벌레죠 애벌레야 근데 이렇게 엄청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문어야 어딨니 문어야 문어가 밤 12시부터 활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딱 12시에 문어한테 가면은 개를 먹고 있었어요 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2시 물론 낮에도 배고프면 먹이 활동을 판다고는 합니다 이 갈고리를 사용해서 문어를 잡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어를 잡아도 절대 먹지 않고 그냥 보고 바로 잡고 놓아줄 거예요 여기 지금 조금 휘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걸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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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개 큰데 우와 하하하하하 보여? 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우와 갑자기 장어가 잡혔어요 장어가 우와 크기가 우와 지금 팔뚝나는데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우와 장어 잡았다 대박이다 대박 우와 무슨 장어가 걸려 친구 아니야? 자 여러분 잡은 장어를 자 여기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제가 지금 밤낚시를 왔는데 밤낚시 첫 수확물이 장어예요 장어 먹어도 쓸 땐 없지만 자 장어 한 마리 우와 자 한 번 더 좀더 계속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러분 남은 시간 해로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글로 갈 뻔했네 여기 흔들렸어 진드전 여기 보면은 개의 시체들이 엄청 많은데 개의 시체들이 일단 많다는 거는 문어가 살고 있잖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일단 팡무니처럼 작은 문어 말고 큰 문어 잡고 싶다 네 여러분 방금 초리대가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잡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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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끝나셨지? 어 근데 이게 덜컹덜컹하고 끊어졌거든 이게 맥혔다 맥혔네 줄을 가져갔네 장어가 아직 그 장어는 곧 죽을거야 장어인지 어떻게 아시죠? 장어가 확실합니다 지금 낚시 추가 5개 있었는데 지금 이게 5개 째에요 지금 여기 돌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지금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장비가 걸려버리면 진짜 이거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집에 가도 장어 한 마리 잡았잖아요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대기해봅시다 제발 한 개 해주세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놨는데 지금 물고기가 없어졌어요 조그만한게 이 새끼 금세 먹었나봐 이렇게 적응력이 빠르나 아니면 굶은건가 지렁이를 한번 줘볼게요 배가 고픈가 사실 이게 적응하느라 잘 안먹을텐데 네 아무 미동도 없죠 물고기가 튀어나갔을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일단 물고기 한번 잡아서 다시 넣어볼게요 그럼 저기 물고기 있죠 제가 잡아서 줄게요 잡을 수 있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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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두 마리를 잡아왔어요 자 이 재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먹었나? 근데 주변에 튀어나간거 없지 어? 진짜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제가 두 마리 넣었는데 얘 야금야금 먹네 그치? 먹는걸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없을때 얘가 먹나봐요 먹성이 끝내주니까 잡혔겠지 아니야 사람이 없을때 먹어 아 먹는것이 주고싶은데 unity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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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줄걸린데 이 낚시추를 전부 다 날려 버려 가지고 그래도 지금 장어 한마리 잡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장어를 진짜 제가 장어 낚시를 꼭 한번 성공하고 싶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장어를 잡아서 진짜 다행이고 이 장어의 먹성 보셨어요 이 잡아서 이 아가리가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물고기를 지금 3마리나 먹어 치웠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 잡힌 건 다 한마리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다섯마리 넣었는데 아니 네 마리 넣었는데 지금 한 마리 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장어는 제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쓸데가 없지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팡이예요